아, 진짜 야, 잠시 차려 야 누적불라니까, 야 어 어이 여기 주인아 어디 갔어? 잔히 비웠다고 아, 숨가꼬라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쓰읍 린트 씹? 뭘 거야 야, 야 야, 야 야, 야, 야 야 야 야 거기 물 삼고 싶다 어우, 자주 짜 맞네, 문성우 근데 여기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? 그냥 지나다가 에이,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혹시 나 만나러 그런가? 그 실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거 받고 회장님하고 관계를 끝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이 동봉투 먹고 떨어져라 그거냐? 아, 나 진짜 이 자식이야 야! 너 무슨 막장 드라마 찍냐? 아이고, 이 자식이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, 차 실장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회장님하고 나 아니라고 이 자식이 내가 몇 번을 말해 뭐야, 자강심 씨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그저 말을 놔요 그거 참 당황스럽네 어떻게 하면 믿을래? 뭘 말입니까?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니라는 거 증명해줄까, 어? 야, 잠시 차려 야 야 요즘 또 보라니까 달봉이다 아이고, 우리 달봉이 야 야, 왜 그래 너 야, 그렇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마셔가지고 달봉아, 너 어떡하면 나랑 결혼해주세요? 뭐? 어떡하면 나랑 결혼해주세요? 야, 저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 확실해지는 거지? 어? 이봐요, 장미심 씨 왜, 왜 이러십니까? 네? 씨... 잠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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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